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? 네, 저 건물 2층에 있어요. 약국도 있어요? 은행과 약국 모두 건물 2층에 있어요. 유행을 원하는 것은 난이도여. 한참을 다 먹으면 좋습니다. 한참을 다 먹으면 좋습니다. 이 근처에 있다면, 이 근처에 온다는 것에 오신 것입니다. 이 근처에 있는 전용을 바꾸고 있습니다. 이 근처에 있는 전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이벤호い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. 당신이 나오는 것 같다. 저희는 이제 praticamente 저는 내가 그런 상황을 해 줄게 그리고 요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을 해 줄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여기와 함께하는 장바지와 함께하는 장바지와 함께하는 장바지와 함께하는 장바지에 대한 소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중간에 그리고, 이 부분에서 자를 주의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자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. 이 부분으로 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좋아해 주신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의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공부에서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내용은 결정트는 오늘, 오늘 이렇게 하는 이상의 인공이 있습니다.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? 네, 저 건물 2층에 있어요. 약국도 있어요? 은행과 약국 모두 건물 2층에 있어요.